안녕하세요. 테이비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QMK 키보드를 쓰시면서 이런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키맵핑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컨트롤이랑 캡슬락이랑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라든지 알트랑 컨트롤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라든지 주로 컨트롤, 알트, 윈도우 키라든지 캡슬락 이런 쪽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특정 키들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QMK 사용법 마지막 시간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부트매직이라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QMK 공식 사이트에서 다큐멘테이션 눌러보시면 피처스에 부트매직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부트매직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키보드 케이블을 연결할 때 키보드의 전원을 인가할 때 어떤 특정 키 조합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키보드의 케이블을 꼽을 때 스페이스바랑 이 표에 있는 키들 중에 하나를 같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이 기능들이 동작을 합니다. 이 기능을 부트매직이라고 해요. 보시면 실수로 스페이스바랑 캡슬락을 누르신 상태에서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캡슬락이 더 이상 캡슬락으로 동작하지 않고 왼쪽 컨트롤로 동작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실수로 스페이스바랑 왼쪽 컨트롤을 같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케이블을 연결하시게 되면 캡슬락과 왼쪽 컨트롤의 기능이 서로 바뀌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실수로 스페이스바랑 레프트 알트를 같이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레프트 알트랑 레프트 윈도우 키의 기능이 바뀌게 됩니다. 키맵핑은 이상이 없는데 뭔가 바뀌었다 라고 하시면 보통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꼽을 때 스페이스바랑 무언가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케이블을 연결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 거예요. 이 부트매직은 MCU의 EEP-ROM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에 쓰여지기 때문에 펌웨어를 아무리 지우고 새로 심는다고 해도 이 기능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트매직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내 키보드가 망가진 것 같아요. 라고 질문글들을 올리시기도 합니다. 근데 망가진 게 아니라 10중의 8구는 부트매직을 잘못 키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하여튼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건 뭐냐면요 우리 N키아로 있죠? N키 롤오버 그걸 하고 싶으시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N키를 같이 누르신 상태에서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N키아로 작동합니다. 끄고 싶으시면 케이블을 뽑으신 뒤에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랑 N키를 누르시고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N키아로가 꺼지게 되는 거죠. 그렇고요. 모르겠고 바뀐 거 원래대로 돌려놔. 라고 하실 때는 스페이스바랑 백스페이스를 누르시고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그 모든 게 지워집니다. 근데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계속 제가 스페이스바라고 말씀드렸는데 디폴트는 스페이스바예요. 디폴트는 스페이스바고 그걸 우리가 부트매직키라고 부르는데 그 부트매직키가 스페이스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키보드 기판 만든 사람이 펌웨어를 심으면서 소스코드를 건드려가지고 소스코드에 있는 그 부트매직키를 스페이스바가 아닌 다른 걸로 세팅해놨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소스코드 기탑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스코드에서 본인의 키보드 선택하신 뒤에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부트매직키가 뭘로 돼 있는지. 또 펌웨어 컴파일 하실 때 룰스.mk에 부트매직 이네이블이 노로 돼 있는 경우에는 이 부트매직 자체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N키로로 키고 싶은데 안되네. 스페이스바 누르고 N 누르는데도 안되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룰스.mk에 부트매직 활성화 시키는 게 예스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좀 짧죠. 그렇죠? 여기까지고요. 이것으로 QMK 사용법에 대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